이 계절 속에서 이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6월 1일에 새로운 종교앨범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찾아뵙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은 좋든 싫든 강제로 들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타이틀곡 두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한번 들어보시고 맛보시고 다음에 나중에 앨범이 나오고 들을지 말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십시오 노래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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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도 없이 넌 사랑에 빠져가 아마 잠깐 수줍고 오래 아리겠구나 예 공도 없이 내 반을 건넬다 마저 낙정면 내 반 웃는 표정 짓을까 공도 없이 다 피가 심장 부근을 가라다니는 기분 사랑한단 말과 동시에 시작되겠지 지금은 우린 물을 엎질렀고 크게 흡수 물이 돼도 한도 거의 잠기겠소 깊이 아래 공도 없이 넌 사랑에 빠져가 아마 잠깐 수줍고 오래 아리겠구나 예 공도 없이 내 반을 건넬다 워쩍잡잡잡잡 표정 짓을까 연애라는 이유는 난 소수한 그 속에 우리가 두고 소수한 빼들지 않는다 위 위 위 보고 있는 이런 길고서 난 난 난 너너너너너너너너로 난 난 sub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 만난 Siber're çe 프로야 법도 없이 넌 사랑에 빠져가 오래 아니겠구나 법도 없이 넌 내 반을 건네던 다음 노래는 신나게 뛰어돌려 베스티바스 뭐합니까? 뛰어돌려야지! 1, 2, 3 1, 2, 3 1, 2, 3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